아,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. 조심해, 조심해. 조심해, 조심해. 집에 가서 한 거야. 되나, 지금이나. 여전하던 때 놀이자. 왜 멈췄어, 왜? 두번째 골목으로 간 다음에요. 거기 오른쪽으로 가면. 세탁소. 세탁소. 어디야, 어디. 어디. 이쪽으로 갑시다. 저 자식은 아까부터 이래라 저래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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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디로, 어디야. 난 너무너무 좋아요. 야, 야, 이거 너무 좋아요. 이쪽으로 가. 저, 저. 진짜. 어? 저, 동찬이 아버님. 선생님이 여기 왜. 어? 뭐야. 진짜 한 집에 같이 사나 보네. 아니, 여기서 뭐해. 어? 야, 애정아. 나의 사랑... 제양자! 제양자님! 나의 사랑이지. 야, 일로, 일로. 내가 시끄러워. 제양자아, 나 영화됐잖아. 우리 이제 아파트 갈 수 있는 거야, 아파트. 그 별빛이 흐르는 그 아파트. 우리의 아파트, 아파트다. 혹시 그럼 같이 오신 분들이. 두 자리, 두 자리, 두 자리. 아이고, 세상에.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인 줄도 모르고. 우리 애정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. 희망이, 엄마 왜 저래? 영어 3차가 좀 별로인 거... 엄마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셔. 아유, 이게 그나저나 이 귀한 분들을 밖에다 세우고... 이머전시! 손대표 5줄! 들어오세요, 제가 맛있는 볼 차례도 한 잔. 아저씨, 들어오실 거죠? 어, 어. 하이! 니가 외장 딸내미구나?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, 안녕. 저, 어머니. 죄송하지만 꿀 찾는 다음에 하겠습니다. 빨리 가실 뻔하십니까? 야, 먹고 가자. 빨리 가세요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저, 이거. 높이 있는 가방. 하이. 하이. 방해 보자. 저, 다음에 날 막힐 때 다시 오겠습니다. 네, 네. 예전에 아침에 주셨을 뿐 Before Partnerscus를 왔습니다. merci습니다. 네, 일전에 supervising 배 환 República.